천만 원 미만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을 장기 소액 연체자라고 합니다. 정부가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은 159만 명 정도로 원금은 6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연체 금액은 국민 행복기금 기준 450만 원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 대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천만 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 정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기준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연체 중인 경우 본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재산과 소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을 경우 면제할 방침입니다. 채무 조정 이후 상환 중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즉시 면제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원금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76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이나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과 소득, 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상환 능력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연체 발생 시점은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 원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자산이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60% 이하면 상환 능력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없다며 채무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발견되면 감면 조치 무효는 물론 최장 12년 동안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줘 도덕적 해의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윤민입니다.